6일 연애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와 제니는 최근 연인 사이를 정리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여름 제주도에서 차 안에 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열애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하루 차이로 뉴욕으로 출국한 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세계를 박았는데요. 또한 지난해 제니는 블랙핑크 정규 2집 발매 프라이빗 리스닝 파티에 비를 초대하며 그와 친한 박서준, 최우식, 박형식 등도 함께 불러 제니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두 사람은 프랑스 파리에서 데이트도 즐기기도 했는데요. 둘은 마스크와 선글라스 없이 손을 잡고 폭폭을 맞춰 걷는 등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에 대해 양측은 열애설 때와 마찬가지로 사귈 당시에도 아니다는 말은 하지 않고 말을 아끼며 흐지부지 넘어갔고 이별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비는 12월 11일 입대에 앞서 오일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는 입대를 앞둔 심경을 묻는 팬들의 질문에 진짜 설렌다며 한번 흩어져봐야 다시 뭉칠 때 서로 소중함을 안다. 같이 군대에 가는 친구들이 저보다 어릴 수 있겠지만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새로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